2월 23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그는 불합리한 관세 철폐와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비합리적 탄압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중국 언론과 학생들에 대한 억제를 또 다른 관심사로 뽑았습니다. 14억 중국인에게 과일과 야채를 공급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쟁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식량 안보 문제를 국가 최상위 이슈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의존도가 가속화되면서 2억 개에 달하는 소 농장들의 현대화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기술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서 농업현대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젠성에서는 알리바바가 닭농가에 가금류 건강추적 스마트 팔찌를 제공했고 징동은 실시간 관계 정보를 위한 스마트 센서를 중국 북부의 쌀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난성에서는 핑또어 도어가 과학자들과 함께 AI를 이용한 딸기 재배에 노력 중입니다.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스마트 농업에 진출하게 된 원동력은 온라인 식료품 붐으로써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8200억 위안, 달러로는 127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부문은 지난해 상반기 징동닷컴에서 가전제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알리바바는 하이퍼마트, 선아트 리테일 그룹의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민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이런 노력은 2023년까지 1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텐센트가 지원하는 중국 스포츠 기업 VSPN이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에서의 IPO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VSPN은 e스포츠 대회 조직과 컨텐츠 제작에 초점을 맞춰 올해 1655위안, 약 260억 달러의 매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홍콩의 행정장관 선출 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구의원에게 배정된 117석을 축소하고 홍콩에 주재하는 정협 대표의원 200여 명 중 일부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캐리람 장관은 연임 의향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수도의 신공항 화물토미널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립하고 있는 미국은 광대한 공급 네트워크의 중심이며 개발도상국 전체에 걸쳐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일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전 중국 이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 리 입시는 중국이 제대로 경기를 한다면 진정한 윈륜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방역에 집중하면서 중국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있어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런 성명을 통해 중국이 60여 개국에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20여 개국이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아프리카의 적도기니, 짐바부에, 시에라리온 등 16개국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방역을 기회로 미국을 제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신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며칠간 러시아와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확보하면서 전기차 생산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는 자산 내부에 전기 자동차, 미카를 위한 전략팀을 두었으며 2019년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엑스폰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는 아직 이 소문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가장 공격적인 해외 M&A를 하던 대표적 중국 기업 하이난항공그룹이 파산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구조조정에는 최대 1조 2천억 위안, 미화로 1,71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500여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난항공은 한때 골프장에서 면세점, 랜드마크 호텔, 도이처방크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일대주주 등이었으나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우버스타일 용달차 서비스, 호라라의 이용과정 중 여성 이용자들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성적 진범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저녁 9시쯤 호난성 장사 출신의 차샤샤시가 운전기사와 함께 온 이삿짐 승합차를 이용하였는데 운행 중 앞좌석 조조석의 창에서 뛰어내려 지나가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승객이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했지만 이러한 용달 서비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BBC입니다. 중국과 인도 양국이 분쟁지역인 판공후 지역에서 양측 모두 철군을 완료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작년 6월 유혈사태 이후 지금까지 양국은 수차례의 회담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로이터입니다. 중국 정부가 BGI 게노믹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뱅크를 운영하며 전세계 바이오회사 및 대학과 DNA 서열화 계약을 맺고 있는 BGI 그룹은 과거에 중국 정부의 자본이 없다면서 중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미국 보안기관들의 주장을 반박했었습니다.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BGI 제노믹스는 2월 1일 중국 최대 국영 투자자인 국가개발투자공사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서 3억 달러가 조금 넘는 액수를 조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월요일 미국 국가안보국이 그들의 해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코드를 중국 스파이들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라비브의 본사를 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는 중국 관련 악성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너무 유사한 것을 볼 때 2017년 국가안전보위부 신입 도구 중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NSA와 주미중국대사관은 모두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입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의 해안경비선과 중국의 해안경찰선 두 척이 서로 반복적으로 센카쿠 해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 템플대 도쿄 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심각한 사태의 고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 이터 메이지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RFI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전략의 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한 US Naval Academy의 위 마오춘 교수가 허드슨 인스티튜트의 고급 연구원 및 후버 인스티튜션의 객원 연구원 신분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안회의상 출신인 위 마오춘은 중국인민과 중국공산당을 분리하는 개념을 도입한 학자입니다. 타이완이 남사군도의 태평도에 방위 증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달 26일 항구 준심 및 부두정비 공사를 시작해서 2023년 말까지 완공을 하면 타이완의 4천톤 이상의 함정이 태평도에 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태평도의 항구와 항로를 준설하고 부두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월요일 7개월 만에 하루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증시 300지수는 최근 7개월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상하이 선전 300지수는 3.14% 하락해서 작년 7월 24일 이후 하루 최대폭인 5,597.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홍통 28명, 감찰 314명 등 모두 29억 5천만 위안, 약 1조 7천억 원을 해외로 반출시킨 범죄자들을 잡아왔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텐왕 2020을 통해서 해외 도피자를 모두 1,421명을 잡아왔으며 이는 2014년 중앙추적반이 만들어진 이래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